카카오톡 프로야구 복과 함께하는 베이스볼투나의 프리뷰톡! 오늘은 심작회사위원 그리고 빵하, 빵잼회사위원과 함께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요. 프로야구와 프로축구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7월 3일 정도로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중을 한 20% 정도 들어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팬들 사이에서는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과연 안전을 위해서 입장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아니다. 그래도 경기를 보고 싶어하는 팬들을 위해서는 이게 맞다. 이렇게 의견이 찬반 여론이 있거든요. 일단 찬성이다, 반대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관중들 들어오는 게 찬성이긴 한데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이게 과연 안전에 도움이 되는 건지는 결정을 좀 못 내리겠고 솔직히 제일 불만인 거는 야구장에 와서 치맥을 못하게 되는 거. 뭐예요? 치킨 중요하죠. 치맥을 해야죠. 야구장 이퀄 치맥이죠. 그렇군요. 야구장 치맥을 지금 못하게 된다니까 그거는 좀 마음이... 치맥을 허용 안 하는 건 반대다. 아, 정말 그거는 정말 반대. 저도 반대입니다. 치킨을 사랑해야 되는 일이 들었어. 빵위원님 어떠세요? 저는 좀... 치킨 상주이지 않나. 아... 최근에 이제 감염자가 다시 좀 늘어나는 추석인데 그래서 조금 더 추이를 보고 결정하는 게 낫지 않나. 치맥하고 전 상관이 없고요. 그렇게 되면 난 바블렉이잖아. 치맥이야, 나는 또 가는구나. 치맥하고 전혀 상관이여. 알았어. 두 분 사이 좋으신 거 맞죠? 네, 어쨌든 박정혜 선수는 아직 10개선교다. 그리고 김작혜 선수는 치맥은 정말 반대다. 아, 치맥은? 이렇게 두 분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오늘부터 MBC 스포츠 플러스가 중계하는 경기가 김대우 선수가 선발로 나오는데 롯데자라츠의 그 10년 만에 선발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스토리가 굉장히 좀 특이한 게 뭐 투수했다가 타자로 전향했다. 다시 타자했다가 투수로 전향했다. 정말 좀 업앤다운이 좀 있었던 그런 선수인데 심장에서 의견이 좀 잘 아실 거 같아가지고. 통증이 없이 투수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김대우 선수가 되게 관리를 잘했다고 보면 될 거 같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뭐 1년 밖에 안 했지만 1년 동안 진통제를 먹고 달고 살았을 정도로 너무 심한 통증을 달고 살았고 강지광 선수도 제가 그런 똑같은 통증에 시달렸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전향을 했다 다시 그 포지션을 찾아간 선수들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프지 말고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최악회전위원님은 왜 투수로 전향하셨는지 사실 1년 정도 하지 않으셨나요? 아 그 투수로 전향한 거는 이상훈 선배 옆에서 피칭하고 있는데 제가 장난치다가 같이 공을 던졌는데 이장호 선배보다 볼이 좀 빠르게 나왔어요. 그 당시에. 불편해서 장난치다가 그냥 진짜로. 근데 그 장난이 본업이 될 줄은 몰랐는데 후세 펠릭스라는 그 LA다저스에서 외국인 선수가 제 포지션을 오면서 권유가 아니라 반강제죠. 반투수를 안하는 트레이드로 스크래스. 그 당시에 트레이드는 지금 트레이드로 같이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랬어요? 트레이드로 시기에? 탄장이죠. 최종준. 네. 단장이 그랬고 진계성. 아니 진계성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니가 포지션이 넌 없다. 어. 그 때문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투수를 해야 되니까 코칭 스태프에서 권유한 건 아니었네요. 코칭 스태프. 그 당시에 뭐 청버성 감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청버성 감독도 그 당시에 뭐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알고 있어요. 말은 뭐 정사문 코치한테도 수격적이네요. 단장이 투수 안하면 트레이드로 지키겠다. 아니 자리가 없다죠. 그게 이제 하라는 거죠. 니가 좀 자리가 없고 이제 너는 외화수로 시작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안 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상황이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옵션을 안 주세요. 그 때는 옵션도 구두로 했어요. 정말 제가 멍청한 거였는데 계약서에 써야 되는 옵션 내용이 있었는데 그 옵션 내용을 다 구두로 해서 옵션도 못 받고 결론은 또 1년에 트레이드가 됐어요. 지금의 하나 감독인 최원호 감독하고 결론 트레이드가 됐어요. 충격적이네요. 박재영 위원님의 투수전향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 고등학교 때 그냥 다 하지 않나요? 잘하는 선수 원래 투수였어요. 그쵸? 투수였는데 저는 대학교 이후부터 그리고 대학교부터 한두 번 던졌고 풀어와서는 투수전향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수도 잘 하셨을 것 같아요. 투수도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신체 조건이 좀 불리하잖아요. 신장 쪽에 약간 신장이 좀 불리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익스텐션에 의해서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전용으로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자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생각 안 해요. 근데 투수했을 때 제일 좋았던 기억 이 정도까지 잡아갔다. 투수할 때 남부럽지 않았죠. 먹고 살만 했어요. 근데 진짜로 나 제가 고대 다닐 때 고3이었는데 아 연구! 진짜로 스카우트 가서 연습게임을 나왔어요. 광주 1그룹 괴물이 하나 있대요. 광주에 그 당시에 투수로 올라왔어요. 우리랑 게임을 하는데 대학교랑 게임을 하는데 고3이 투수로 올라왔는데 야구공을 던져야 되는데 애가 돌을 갖고 던지더라고요. 짬돌을 진짜 공이 고3이 던지는 공이 아니죠. 아직도 기억이 난다니까 광주 1구 야구장에서 공이 날라오는 게 하나 얼마나 공이 묵직하든지 와 진짜로 근데 이제 저는 투수랑은 좀 안 맞죠. 근데 갔더니 저 연대랑 대학도 있는데요. 그래갖고 에이 감독이 에이 그리로 갔어. 현재 이제 나종덕 선수의 투수 전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천성이 아니라 선수가 얼마큼 동의를 했느냐 정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입장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과연 성민우 단장이 얼마만큼의 개런티를 했겠느냐 단기간에 뭔가 얘기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만큼의 기회를 주고 너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기간을 줄 테니까 근데 이게 그것도 있죠. 이 팀에서 나가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뭐 단기간 안에 너 이거 투수 안 되면 나가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뭐 몇 가지 조건이 있지 않았을까 둘만의 계약이 안 되면 나가가 아니라 분명히 나둥독 선수가 둘 만에 무슨 계약이 약대팔만한 둘 만에 계약이 있었을 거라고 쓸 거고 그다음에 안 아파야 돼요. 진짜 아플 거예요. 투수하게 되면 여러 가지 통증이 아무리 지금 재활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이 아플 거예요. 분명히 통증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가 잘 될까 또 걱정이 되고 네. 빵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은 심재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수를 전향했을 때 어느 정도 개런티가 돼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잘했으면 좋겠네요. 네. 뭐 투수 뭐 포수 뭐 투수 뭐 포수 굳이 제가 말해 하하하하 심재학 위원님 투수 전향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서 김대훈 선수의 전향 어떻게 성공이 할 것 같은지 아니 지금 솔직히 판단을 못 내리겠어요. 아직까지는 뭔가 내 눈에 아 될 거야 라고 확신은 솔직히 없어요. 저는 확실히 해보셔서 그쵸 너무 잘 알죠 제 눈에는 아직 어 될 거야. 저는 아직 확신은 없어요. 아 그럼 이거 한번 가볼까요? 타자의 투수 전향 투수의 타자 전향 뭐가 더 힘들다고 보세요? 힘든 거는 타자의 투수 전향 아 타자에서 투수 투수의 타자 전향은 성공한 사람이 좀 있잖아요. 뭐 이대호 선수도 있고 이승엽 선수도 있고 추수 선수도 있고 추수 선수도 있고 추수 선수도 있고 저 저 투수에서 타자 전향 아 이게 통증이 조금 덜한가요? 왜냐면 타자에서 투수를 하면 어 아무래도 팔에 좀 무리가 가는데 그런 거 아닐까요? 타자에서 투수는 저는 생각보다 몸이 굉장히 많은 부족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 느낌인데 네 투수에서 타자를 전향한 선수들 대부분 일찍 시작하잖아요 음 그렇게 되면은 좀 성공 확률이 좀 높은 거 같고 네 타자를 했다가 다시 투수를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때에는 조금 확률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도 드는데 음 그거는 뭐 케바케죠 일단은 뭐 현재 뭐 그런 베이스로 봤을 때는 성공한 사례들이 훨씬 투수가 타자로 성공할 게 있어 훨씬 그쵸 성공한 게 많다 저희 베이스볼 투나잇에서도 이 조합 그대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빵아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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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멈추